1.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1.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게시록 19장 8절 10회로 이하의 말씀으로 발자국이 빠져나간 자리 달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내 발자국이 나타납니다. 그 발자국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무락무락 나면서 그 동네가 보구마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제약이 있으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더군다나 인간관계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내 피부치가 지옥같다면 영원히 원망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무엇이 그렇게 복음증거는 데 돈이 들어서 무엇이 사여가는데 힘이 들어서 무엇이 그렇게 유명한데 자존심이 상해져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다가 마리아가 작년으로 타며 300테나리온을 순식간에 옥합평을 깨뜨린 것처럼 깨뜨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깨뜨리는 것. 적금 깨뜨려야지. 내 청춘 깨뜨려야지. 내 욕심 깨뜨려야지. 내 자존심 깨뜨려야지. 교회 오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는 60평생 살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너는 나와 관계를 준비했잖니. 나와 관계를 준비했잖니. 나는 창조주다. 내가 뭐부터 창조했니. 예희오루와 예희오루.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여지까지 있었고. 여러분 그 빛은 지혜입니다. 이런 빛이 아니에요. 빛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 공간을 비추는 오후루라는 지혜고. 태양은 낮에만 비춰주고. 달은 밤에만 비춰주고. 별은 희미해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다 그렇다는데. 나는 진짜로 준비를 안 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준비했기 때문에. 라레티오. 너는 상금이 이거만큼 많아. 너는 오늘 와도 상금이 이거만큼 많아. 무엇이 여러분 바쁩니까 그리.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은혜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태양을 안 만들었어요. 필요 없어요. 아노키이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이름이 누구예요. 난 아노키다. 성 안씨가 아니고 아노키. 시부리요. 시부리요. 시부려를 연구하고 그랬어요. 건너오는 게 옛날 내가 아니야. 깍쟁이스럽고 싸납고 용서를 하나도 안 해주고. 왜 용서를 안 해주느냐. 자신이 율법에 갇혔다는 거야. 저 사람 뭐 해주면 저 사람 마음 열까요. 붙잡고 한 번 울어줄까. 붙잡고 한 번 울어줄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내 나름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나는 못하지만 난 옛날에 쑥스러워서 이런 거 못했어요. 그런데 은혜받으니까 하는 거야. 부드러워지더라고 내가 이게. 부드러워지잖아요. 투박한 손을 앙증맞은 손이라고 내가 오발탄을 쐈는데 은혜받으면 참 진짜야. 미운 사람이 없고 그분 과거의 경험을 나에게 피드백 시키는 거야. 아 내가 저렇게 말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쳐야지. 은혜받으면 내가 편리해. 은혜 안 받으면 저 사람 미워하는 시간이 내가 지옥이야. 저분은 왜 말귀를 못하러 먹을까. 사랑이 덜 갔을까. 율법 가면 율법을 해. 은혜에 가야 은혜를 하지. 은혜를 받으면 주의 종을 해서 생명을 버려. 율법을 내가 기도 얼마나 해줘. 너한테까지 안 변했어. 이러면 나도 너 기도해줘. 그래서 그럼. 네? 너도 안 변한 거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발자국이 빠져나간 자리라는 게 뭐냐. 장세기. 아니요. 게시록 1창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뭐를 줬어요? 교회에 나오는 데는 열 가지 재앙을 줘. 그것이 출애극기 5장서부터 12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게시록에 나온 21개 재앙하고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한 거야. 교회에 와서 안 고치니까 또 재앙 줘. 나오기는 나오지. 천국 간다고.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것이 희미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면 마귀가 댐비지를 못해요. 초일날. 교회 가는 날. 예쁘게 하는 날. 하나님 앞에 최선 잘 보이는 날. 이거는 내 사정으로 어제까지 슬퍼했지만 오늘은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그 찬송은 아는데 속에는 슬픔이 나와. 울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발자국이 빠져나간 자리 달래기. 내가 지난 10년 동안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치사한가. 코치라면 나를 내서 고치는 건데 수화자는 공급자에 대한 방법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방법을 뭐라고 하면 나 안 걸려서 죽을래 그냥. 손 한 번만 올려주면 낫는다고 그래. 손 포만 하면 없어진다고 그래. 왜냐. 저와 하나님 사이에는 뭐라고 했어요. 오루에이와 예시. 그렇죠. 오루에시와 예시. 그렇죠. 빛이 있어라. 명령했어. 지혜가 들어가라. 능력이 들어가라. 거룩이 들어가라. 믿음이 들어가라. 명령했어. 그럼 쭉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 거 갖고 안 살라고 하니까. 한동안은 그분 거 갖고 살라니까 불편해. 체질이 개선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나 하면 하지 세상에서는 하면 안잖아요. 아멘은 뭐라고 써요. 동사화한?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동사화라는 게 뭐예요. 뭐를 만나도 아멘. 안 주님 해줄 거야. 그러면 주님 뜯어 놓고 맞춰서 사려야 그분이 해주지. 형용사는 마음 씀씀이가 변화되지 말아야지. 동사는 여러 가지. 표뉴라는 타동사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서 오지. 왜요. 세상은 점점 점점 악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편안히 교회 다닌 걸 원하지 않아 세상은. 세상은 어디라고 그랬죠.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서 허덕여. 어떤 사람은 돈에 빠져서 허덕여서. 장로님도 오늘 문 열어놨을 거야. 권사님도 오늘 문 열어놨을 거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천국가. 보험은 될 수 있으면 센 거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보상을 받아요. 보상이 뭐예요. 이렇게 하려면 은혜를 줘. 너 그러다가 망하면. 너 그러다가 자식 데려가면. 대부분 고집 센 사람들의 자식 데려가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들 아빠는 안 먹고도 준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왜. 연단 받았어도 아빠는 불평하지 않았어. 나를 고치는 거니까. 묵상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즉시즉시 순종을 못해. 진짜야. 죽는다고도 못해요. 왜 그랬죠. 430년이라고 정의해 놨잖아.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사채에 솔개가 와서. 사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거기를 아브라함하고 성령님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솔개가 아깝다고 와서 방해해. 그리고 잠을 줘. 그리고 힘들게 해. 그리고 고민하게 해. 그리고 기쁨을 뺏어가. 나는 너의 상금이오. 나는 너의 방패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상금이면 이 세상 우주 보물은 하나님의 아버지고 벗이니까. 개시록까지 안 와도 되는데 너무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식계장은. 물이 피로 변합니다. 추력의 7장 14절 25절. 이건 뭐예요. 개시록에는. 바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개시록 8장 3절. 8장 8절 9절. 16장 3절. 아론과 모세가. 그죠. 사파이어 지팡이 갖고 모세가 홍해를 딱. 참. 나일강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되죠. 피가 쫙 걷으면서 붕어 둥둥이 뭐 뭐 다 떠올라서 죽는 거야. 우리가 예수 피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다 해독이 돼. 원수가 없어. 미운 사람이 없어. 증오가 없어. 내가 해독이 돼야 상대방도 해독이 돼. 미워 죽겠어갖고 막 율법으로 막 팍 혼내. 해독이 안 가. 나부터 안 되니까. 저분을 왜 저렇게 안 변할까. 하나님. 혹시 지옥 간대요 저분.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짠하게 볼까. 내가 모가지 두 번 돌려놓을게. 저쪽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서 주님하고 결정하는 거야. 지가 뭐 성경 한 줄 읽어놓고 막 제 마음대로 미우니까 쳐버리는. 변화를 안 봐도 율법으로 가니까. 율법은 내재 내재만 판단하는 거야. 은혜로 내가 녹아서 사가서 물로 촉촉히 쳐져서 물을 어디서든지 다 들어가잖아. 여기 코브로 물 뿌려봐봐. 다 들어가 이런데.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할 수는 없고. 쉽게 재앙이 애급에서 나올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못된 바로 버르장머리 가리키는 거야. 이게 아니고 니들 나가다가 모세한테 잘못하면 너 이런 거 당해. 너희들 교회 다니다가 이런 거 목회자 시키는 거 안 하면 이런 거를 당해. 나중엔 너의 장자가 죽어. 바로 장자가 죽어서 손 들었잖아요. 첩의 자식, 막내의 천 큰 자식, 첩의 큰 자식, 채우는 자의 큰 자식. 다 큰 자식은 죽었다고 믿으라 싶으면 나와.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을 할까요? 애국 백성들이. 바로를 원망하지. 자녀들이 누구를 원망할까요? 이왕이 교회 다녔으면 똑바로 다니지. 살기는 뭐 뭐 뭐 뭐처럼 교회에서 24시간 살면서 왜 은혜를 못 받았을까? 부모가 은혜를 받아야 자식 은혜를 받지. 암흑애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 다 되었단다. 다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우리끼리 얘기야. 우리 애가.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깨달음의 과정이야. 그거에 몸부림치고 누구를 원망하지 마. 참.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루에이 와에이 오루. 토부에이 와에이 토부. 형통아 준비되라. 그 후로 형통이 계속 되어왔다. 형통이 뭐예요? 주님이 시키는 거 하는 게 형통이야. 그냥 우리 가만히 있어 갖고 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런 감동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열려지고 저렇게 말하니까 저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나 교회를 얼른 가라고 그러고 여기서 그냥 망설이지 마세요. 주님의 답은 망설이면 썩어. 오던 것이 다. 콤비아를 타고 오던 것이 다른 집으로 가. 아까워 안 아까워? 엄청 아까워. 아포라는 걸 분리해주면 받으나 드려야지. 그렇게 하시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애급의 열 개장이야. 애급인들한테 온 게 아니야. 잡적도 나가야지. 동물도 데리고 가야지. 선물도 받아야지. 거기는 뭐 받았어? 난 이거 받았어. 거기는 뭐 받았어? 이거 받았어. 또 싸워 오다가 나는 모수의 일꾼인데 조금 졌다고. 지 소갈딱지가 좁으니까 은혜를 조금 받은 거야. 은혜 받으면 수치가 무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거라고 결별했습니다. 이거는 나의 복음에 내 변화된 도구로 수치스럽지만 나의 과거의 삶을 잠시 초청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소리를 했다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지우꺼. 뭐가 잘났는데? 앞으로라는 건 뭐예요? 미련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아 옆에다가 탁탁탁 금은 보아 딱딱 옆에다가 다 갖다 놨어도 여러분 못 보잖아. 옷 다 놨대요? 옷 다 놨대요? 다 금은 보아보다도 더 보아이신 예수님 오셨잖아. 너하고 같이 좀 살고 싶다고. 또 그렇게 사는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살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꼭 깨닫고 꼭 깨닫고 인재형 교회에 닥친 권한을 감수하지를 못하고 한 해만에 믿음 없는 거야. 추상명사 믿음이지. 희망상 믿음이 추상명사야. 난 천국 가고 싶어. 난 해결하고 싶어. 난 순종하고 싶어. 난 즉시 순종하고 싶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다. LP다저 맨 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골로내다. 골로낼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8절에 보면 뭐를 안 했냐면 세마포의 적용점을 안 했습니다.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보면 세마포 비신원 형용 대명사 목적개혁 중성 단수 형용 대명사는 뭐라고 했죠? 명사 앞에서 한정어로 사용 종속적 용법이고 형용사로도 쓰고 명사로 써도 쓰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마포는 뭐라고 했죠? 비시노스 비시노스는 희다에서 이래 됐어. 희다 깨끗하다. 그럼 세마포의 상징성 보면 첫째 영광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내가 세마포를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죄하고 싸워서 이겼다 소리야. 욕심하고 싸워서 이겼다 소리야. 상처하고 싸워서 딱지가 졌다 이거야. 그래 나 상처받았다. 근데 딱 쪄져갖고 이쪽으로는 공격 못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그쪽으로 상처가 들어가. 결국 어떻게 되죠? 썩어. 신앙이 순식간에 썩어. 신앙이 썩는 게 뭐죠? 지식은 있는데 행동을 안 해. 지식은 있는데 행동을 안 해. 지식으로 구원 못 받아요. 두 번째 의 옳은 행실이에요. 개수록 19장 8절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비 진리하고 타혀버리지 않는 거예요. 돈하고 타혀버리지 않는 거예요. 명예하고 타혀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인간사하고 타혀버리지 않는 거예요. 타혀버리는 걸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하고 넌 그렇게 나하고 관계 회복을 했는데 뭐 걱정하냐. 내가 너 저 사람한테 너 줘. 그러면 너 주는 거야. 어? 나는 전에는 직접 창조했지만 요즘은 간접 창조한다 한다. 그러죠. 저 사람 거 너 주는 거 너를 필요하게끔 만들어주고 홀딱 반하게 만들어주고 다 갖다 주게 만들어주고 어? 그 믿음도 없는 것이 아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연습은 해야 돼.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야, 연습 예배야.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5분 사는 거 도수, 도프의 스키처럼 5분 연장 줄 테니까 인생 사는 걸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수습하거라. 뭔 수습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를 수습한 거야. 잘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오루 예이와 예이오로 빛을 가지고 와서 사형 중지를 시킨 거야. 그냥 자유인으로 놔두면 타락하니까 토벌공으로 발에 착고를 차고 산에 가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은혜를 주는 거야. 왜? 죄와 벌을 쓰라고. 죄와 벌 암기력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려먹으려면 다 주시오. 영적인 것을 먼저 주시오. 암기력을 주시오. 암기력이 없으면 어떻게 써요? 여보쇼, 여보쇼, 여보쇼. 나 하나님이 이거 쓰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풀러주면 안 될까요? 너 도망가려고 그러지? 죽여요. 네? 은혜는 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야. 난 하나님이 가난을 견디라고 주셨으니까 견뎌야지. 부자 되려고 마음을 먹지 말아야지. 가난할수록 부자 되려고 그런다니까. 속이 부자가 아니야. 건반 부자라고 되려고 그래 지금. 속에서 부자가 돼야지 예수님이 꽉 차가지고 야 나는 너를 어디로 붙어나가야 된다니 이게. 다 문이다. 내가 요새 좋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다 열려가지고 땀이 그렇게 나네. 은혜 받은 거야 그냥. 아 이거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아 이렇게 은혜가 데려오는구나. 그 다음에 순결. 개수록 15장 6절 19장 14절 순결이야. 영적인 순결. 여기서 결혼 나오잖아요. 결혼. 구절에 결혼 나와요. 이스라엘 결혼제는 뭐라고 그랬죠.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 어떤 지참금을? 폐물을 해올 지참금을 다 가지고 가고 평생 살 지참금을 다 가지고 가고 신랑이 죽었을 때 과부되서 살아가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 그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순결하다면 지참금을 다 가지고 오셨어. 그런데 어디다가 감춰놓으셨어. 은혜 속에다가 거룩 속에다가 순종 속에다가 믿음 속에다가 다 감춰놨어.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찾아줘. 순종을 아느니 어떻게 상속을 받아. 거기다 감춰놨는데. 그리고 믿음은 너무 쉽게 말해주니까 안 믿어져. 상속 100조 1년에 연봉 1억만 취직시켜준다고 눈이 바짝 바짝 빛날 거야. 이번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졸지 않는 사람은 연봉 1억 원씩 취직시켜준다고 S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믿어져. 네? 그럼 이러지. 1년에 연봉이 1억이면 단억이 12여만 그거 계좌로 가는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살았는 거지 나를 움직여. 동사로 나를 팍 움직여. 너 때가 꼈다. 회개해라. 남이 회개하면 되게 기분 나쁘다. 내가 욕심도 많지 이렇게 해도 무얼 달라고 그래. 그게 기도야. 대답도 시원찮게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너 그거 했잖아. 여러분 순수해지면 다 보여. 고정관념이 센 사람이 여기를 지나서 저기를 가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거기 가는 데만 목적이니까. 그다음에 거룩 내우기 16장 4절 이것이 세마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로 성도에 성도들이로다. 그렇죠이? 아기 어네스틴 그렇죠. 성형 대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 성도들은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 소유격이니까.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교주야. 자기 자신에게만 교주야. 다 결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 나 지금 화났다이. 화났다이. 소리 질러야 돼. 너 집어던져야 돼. 하나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살아가는 거야. 10년 전에 얻은 행동 그대로 웃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장로 안 줬다고 씩씩거려. 권사 안 줬다고 안 준 게 다행이야. 여러분들 사기꾼되니까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지격은 뭐예요? 신의 뜻을 두려워하다. 악령들이 두려워하다. 그렇죠? 내가 성도가 되면 악령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악령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너 어저께까지 나랑 친구였는데 왜? 결별하자고? 난 너 좋은데 너 길동무에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너도 지옥 좋아하잖아.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자꾸 깨끗해져. 네? 그래서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룩함 순수한 완전한 하나님께 적합한 이것이 성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적합함은 왜 순종을 안 해? 순종 안을 턱이 없잖아요. 순종은 뭐냐? 긴박할 때 욕하시는 거야. 언제 50일 동안 재워서 효소를 넣어서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 어? 언제 이 머리 나쁜 내가 들어가가지고 원어성경 분해를 해서 언제 해? 이거를 어? 언제 내가 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언제 집사? 500만 원이 아닌데 50만 원인데요? 아니 보니까 이상의 얼굴들이 1년 벌어에 500만 원인데 여러분 치질이 가난하게 살라고 순종 안 넣은 거야. 화 큰 한 달이 보이고 화 큰 한 해가 보이잖아. 응? 나는 이런 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요음 응? 의중을 나타내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제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가. 의중 안 나타낸 걸 알면은 좀 해겨야 되는데 응? 나 몇 년까지 살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내일모레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못 살잖아. 소리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지르고 그거 다 보고가 돼서 착한 건 또 안 보고가 돼. 워낙에 가끔씩 하니까 어? 워낙에 가끔씩 하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뭘로만 읽냐면 성도가 성령 마태봉 1장 18절 성도님 아내는 분명 꼭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야. 인간의 타락한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 아버지 마음을 압할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에서 병 안 들고 가다가 문둥이병이 다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뭐 먹고 산다니 꼭 가서 헌금해라. 그게 너의 영수증이다. 재발하지 않는 영수증. 거기까지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영수증 못 받고 재발한 사람이 많을 거야. 여러분 그럼 영수증이 뭐냐 불평하지 마요. 헌금하고 아멘 이건 믿음을 더 커주는 거구나 공연이 헌금하고 내가 말이야 아이고 사탄이 사탄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견뎌자 견디면 믿음 주시겠지 참 잘 견뎌왔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 아멘 할렐리아 기특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 카리스 기특한 행동을 하다 신의 신의 형질 신의 형질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귀가 슬쩍 다리 걸면 지가 먼저 넘어져 다리만 이렇게 걸라고도 넘어져 그래 내가 시험 들게 여기까지 오지 마 시험 들어버려 상처 그냥 상처 봐도 그러니까 이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파 쿠오 맨 아래로 신분을 맨 아래로 내려가다 그게 뭐죠 조금 이따 죽는다고 생각하면 신분이 내려가죠 어? 안 내려가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지옥 가니까 어? 그래서 오래 오래 살고 재짓고서 막 그냥 회계만이 하고 그런 삶보다는 어지간히 살고 회계를 잘해야 돼요 어? 그래서 맨 아래로 내려가서 지나가다 그게 슈파코예요 슈퍼 속격 역격 대격을 지배를 내야 돼 나같은 저런 소리 들어도 싹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건 대격한테 지배받아 내가 그걸 지배를러야지 에?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놈아 마귀한테는 이놈아 해도 돼요 에? 구절 보라고 그래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까 거의 다 했네요 결혼제도 그죠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 신들이 누리는 만족을 느낀다 지격은 신들이 누리는 만족을 느낀다 재벌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염려가 되지 않다 재벌들은 일상적인 생활에 염려가 되지 않잖아요 왜요 계속 돈이 해전이 되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문장은 마카리오 형용사 죽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돼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과 완전한 결합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뭐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에게 지창금을 가지고 오셨어 야 너는 너는 화장품도 좋은 거 써야 돼 너는 피부가 나빠서 화장품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너는 피부가 좋아서 더 좋은 거 써야 돼 너 피부가 좋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시험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한테 더 관심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관직하는 것보다 주의종이 여러분한테 관직하는 것보다 더 많아 간섭하지마 또 간섭받아야 아바로 더 지나간다니까 일심이 이심이 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형용사니까 복이라는 게 뭐예요 흐트러지질 않아 예 교만해질 않아 복받은 복받은 사람들은 교만하질 않아 졸부들이 교만하지 예 주격 남성 복수 주격은 뭐라고 그랬죠 주어에 행위되는 걸 말하는 거야 주어에 역할하는 걸 주격이라고 그래 남성 복수 자 마카리오 마카르라는 연장형의 소리가 됐어요 신들이 누리는 만족 부자가 일상적인 염려에서 벗어나다 고전 헬라 복이 있다 복되다 복이 되다 복스럽다 다 복이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율러개요 좋게 말해 병 왔지요 하나님 해결하면 금방 되고 아 맞죠 복 없는 사람 죽겠네 이제 나하고 술 한잔 하세 여러분 딱 갈라져 마르는 거 보면 아 이제 집사님 사상 고쳐져갔다 병이 깊어졌기 때문에 병이 깊어지면 안 고쳐준다 소리거든 네가 고쳐보라는 거거든 뭘로 고쳐 우리가 회계와 순종 어떤 뭐 회계한답시고 산속으로 들어가 회계와 순종이 회계는 뭐죠 수술 순종은 뭐죠 회복 수술하고 회복으로 해야지 적응력이다 이 말이에요 적응력 예 그래서 복이라는 거에 다 신 구약의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다 예 모든 성공의 조건을 부여해 주다 고전 헬라가 고전 이불에 가보면 바라크가 무릎 꿇는 게 뭐예요 이거 하래요 예 아멘 왜 그렇게 했어요 고치겠습니다 딸마다 무릎 꿇으면 무릎 연 걸 다뤄 그게 아니고 마음을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 거지 마음을 낮추는 자세 예 오 예스 토 그죠 자들은 토 그 정관사 주격 정관사 목적의 중성 단수 대입 넌 투 가무 그죠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자 잔치도 정관사로 정해놨어요 혼인도 정관사로 정해놨어요 혼인은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혼인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피로 여는 삶이야 피로여 예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깨달을 걸 깨달아야 뭘 줘요 치창금을 주셔 고난을 주기 위한 고난은 아무리 눈물을 내도 주님이 안 닦아줘 순종을 하기 위한 고난 여러분 헌금하고 나도 엄청나게 영으로는 기쁜데 삶은 힘들어 보지 말라니까 없어 이게 보지 말라니까 없어 남은 이해를 안 해 회사 다니던 돈이 많이 불어난 이러지 그럼 속에다 다 불어놔서 저기다 하나님 하나님은 조그맣게 하고 아버지가 사놓으라고 했다고 해서 다 사놨다 저기다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노른자 땅이 있잖아 1조 2천억짜리 강남에다가 몇 개 사놨어 내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친구한테 친구한테만 보여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졸미졸미해서 해주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줄도 모르고 이것도 사기라고 또 여기는 거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사기야 제가 우리 딸한테 기도해 주시지 오늘 또 애비가 애비 노른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토수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쁜 것만 줬어요 자는 모습도 비슷해요 그래서 참회계잖아 이게 참회계야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하니까 회계가 안 되지 오늘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달마다 새롭게 자녀들을 봐 자 그래서 이제 잔치하고 혼인하고 간단히 불러드리고 바칩니다 테임론 무슨 테임론 토 테임론 정관사 목적의 중성 단수 목적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잔치는 그죠 은혜가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완벽하게 예 예배 시간에 다 받는 거야 지참금을 아멘의 숫자 따라 예수님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오고 어? 그죠? 요거는 주일날 입는 소고 하얀 거 나름대로 내가 결정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추중인 안 입어 그게 정관사야 네? 꼭 내가 순정해야지 정관사를 우겨버리고 안 하면 다른 정관사를 줘 센 거를 그죠? 약한 거 시켰는데 안 하면 더 센 거를 주신다니까 더 센 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 네? 네? 잔치입니다 명사 목적의 중성 단수 그러니까 목적의 잔치는 뭐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내가 기쁜 게 아니야 우리는 나를 통하여 그분이 기쁘면 덩달아 기뻐 덩달아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고치는 것이 내려가면 큰일 날 뻔했다 얼른 고치자 순정으로 수십 년 해도 안 되는 걸 단번에 그냥 해버려 보자 그죠? 언제 내가 효모를 만들어서 언제 원형은 데이프논 다판에 에서 위례가 됐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신과 결합하는 공동체 식사로 신의 능력을 할당받다 귀찮지요 신과 결합하는 공동체 식사로 신의 능력을 할당받다 생명을 주는 능력을 소유하다 생명을 주는 능력을 소유하다 어느 생명? 천국 생명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은내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신분이 저 아래로 내려가요 주님이 알아주니까 나만 내려가라고 안 해? 같이 내려간다 고난하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내려간다 눈물 나면 꼭 내가 닦아줄게 눈물 닦아주는 게 뭐예요? 위로 잡으쳐준다 돈 갖고 와 하면 돈 갖고 오고 이거 갖고 와 하면 이거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나하고 그분하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내가 다 준비해야 되니까 은행장 만나기도 힘들잖아 근데 티템이라는 상업수로 그죠? 십자가를 감당하면 상업수로 은행용어 또 뭐가 있죠? 경제용어가 눕혀놓고 다 가지고 와 전세자금 월세자금 집 사주는 거 아이 낳는 거 다 그분이 해주는데 내가 노력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노력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삶이 있으니까 믿음은 보너스고 덤이에요 어? 그려 너 믿었으니까 너의 사장을 내가 코스셔갖고 더 많이 줄게 응? 너한테 못되게 구르는 내가 그냥 눈 한짝 멀게 얻게 그리고 너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럴게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 그러나 저분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보통 사람 이럴까 두 눈 다 빼놓으세요 그럴 텐데 하나님 눈 한짝 멀면 내가 또 고달퍼요 이럴 갖고 와 갖고 와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이럴 테니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면 아마 나하고 같은 마음을 먹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선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오잖아요 어? 힘든 게 뭐냐 뭐를 갖다 넣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 주셔 응? 준다면 초삭거리고 또 체가 아멘 맘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잔치 저녁 만찬석 그런 것으로 번역이 됐고요 두 감옥 그 결혼 정화자 소유교 남성 단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은 나를 소유하고 네가 내 아내 내가 내 아내 그렇죠? 그러면 너와 나는 친구라 어? 프렌즈는 프리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말해봐 너 뭐 어려운지 말해봐 너 뭐 어려워 기도는 정식 기도가 있고 순간 기도가 있어요 번개 기도 어? 어? 이렇게 오잖아 심령 보여주세요 어떻게 돼요 늦춰야 돼요 끈을 놔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채야 돼요 그죠? 잠깐 기다려봐서 내가 기도해보고 잡아채리야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순간에 이렇게 어? 순간에 자 온연합니다 가무 가무수 가모우스입니다 원영은 문장은 가무 가메소유로 됐습니다 고전 헬러를 가보니까 어울리다 짝지우다 신방차리기 성관계를 갖다 자녀를 낳다 자녀가 생기다 묵다 결합시키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 아멘으로 예수님과 다 하나가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이 됐으면 진짜 결합하면 마귀가 안 와 헐겁게 결합하잖아 야 내가 요번을 못 참겠다 진짜로 내가 이 기회에 안 맞는 것 같아 나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아르켜주냐 그 마귀응답이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드린다 요 놈아 너 나 어떻게 할래 자존심 국구려 먹었다 되게 맛도 없더라 짜고 쓰고 맵고 아 나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 내가 요새 그럼 어떻게 하죠 지가 자존심 상한다고 가 귀신 자존심 상한다고 간다니까 근데 슬쩍 자존심 근데 어떻게 하죠 바타 바타 누구야 술 맞는 관원장 떡 맞는 관원장 떡 맞는 관원장이 그렇게 주모자로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코처 타로가 그래도 대시지만 장관으로 세도를 왜 이들이 세도가 갔냐면 후처들이 젊잖아 후궁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코처 자고 영업하는 거야 영업을 해서 세도가 다 나은 거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후궁이야 어디 보자 누구를 은혜를 줄까 은혜 못 받아 바짝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야 믿음 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 그러니까 반대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도 꼭 그걸 달라고 그래 우리가 좋아하면 그거 달라고 그래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고 너는 교회는 오는데 마음이 없네 마음이 네가 없어 땡 하면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 집에 가봐도 별것도 없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친밀하고 영원한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영원한 연합 그래서 혼인 예 마태문 22장 11절 예 예 예의라는 그 예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발자국이 빠져나간 자리 달래기 여러분 내가 살았던 과거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거듭이 났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천국 갔을 거예요 그때 틱틱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쟤는 교회단인데 왜 저문형이냐 그래 야 너 교회단에서 저문형 될까 가도 교회 못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빚지고 뒤로 남는 거야 예 믿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지 깍쟁이들은 깍정인과 깍정이들은 부상을 안 해줘요 예 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심부박치해가지고 내가 약점이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채취 발자국 나는 이 땅에서 운명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하실까 너는 인생에서 벌써 다 합격해가지고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합격해가지고 아무런 재앙을 너한테는 안 보내줬어 이런 말씀을 십자가로 이겨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